선배! 축하드려요! 아깐 댁에 가기 싫어하시는 거 같더니 그만 까불어라 오늘 선배의 새로운 면을 많이 보네요 완전 로맨티스트 넌 하루 종일 내 기사만 찾아보냐? 아이 관심이죠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sns에 올리고 자랑할까 하다가 앵커님 분노의 눈빛이 떠올라서 참았어요 대신 앵커님이라도 간직해 달라고 보네요 오늘 뉴스도 화이팅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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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지앙이쭉 알 fer끝! 5G 시대에 휴대폰이 안 터져서 연락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? 아까는 당겼으니까 이젠 미는 건가? 아니면 사진이 많으면 안 되나? 그러니까 질리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? 그럴 리 없다니까! 어우 질려. 진짜 혼자 있어도 되겠어? 집에 있는 건데 뭐. 너 운동 계속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 하대매. 실컷 하고 와. 나 실컷 바로 잘래. 알았어.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.